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대책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주문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2번째 부동산대책이 곧 나올 예정인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될지 미리 예습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작년에 12.16대책, 올해 6.17대책에서 발표한 여러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죠. 이에 후속 부동산대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에 6.19대책부터 2020년 6.17대책까지 합하면 총 21개나 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 있었죠.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취득세를 4%대로 원상회복하고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종부세를 늘리고 기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에서 가까운 뜬금없는 곳에 갑자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참 많은 규제와 효과가 의심되는 공급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항상 강조해왔던 서울 시내의 공급을 늘려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KB부동산 중위 가격 기준 52%나 상승하는 역효과를 나왔죠. 여기에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14%밖에 안올랐어 이렇게 반박을 하지만 서울에서 오지로 불렸던 도봉구의 아파트 한 곳만 봐도 현 정부 출범 당시에 4억 후반이었던 매매가가 현재 8억 4천만원 넘게 거래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매매가 위주로 올랐다면 앞으로는 서울의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의 추가입니다. 지난 6.17 대책으로 인해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69곳, 투기 과열 지구는 48곳인데요. 인천과 대전, 청주 그리고 경기도의 북한 접경 지역과 자연 보전 권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었죠. 이때 접경 지역으로 분류돼서 서울과 가까움에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김포와 파주가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은 6.17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풍선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었죠. 비 규제 지역에 풍선효과만 노리고 김포, 파주에 급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난번 6.17 대책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속하게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에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도 6.17 대책 이후로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해졌어요. 부산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해운대구나 수영구, 동래구, 연재구, 부산진구, 남구 등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곳을 위주로 규제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로는 종부세 인상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6억원 공제 없이 2주택까지는 3%, 3주택까지는 4%까지 올리겠다고 지난번에 예고를 했습니다. 개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18년에 9.13 대책을 통해서 올렸던 종부세를 2019년 12.16 대책에 의해서 다시 확대를 했죠. 표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세율이 확대되는 부분은 이미 입법 중에 있죠. 여기에다 추가로 과세표준 구간을 더 잘게 쪼개서 구간세율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면 집주인이 거주를 하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하죠.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징벌적인 중복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거나 수선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가 과다해서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가 현재 과다하니까 팔지 않겠죠. 특히 서울처럼 가격의 급상승을 눈으로 지켜본 많은 분들은 이 보유세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양도세를 내고 시장에 물건을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입니다. 4년 단기 임대주택과 8년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4년짜리 주택은 이제 거의 혜택이 없어서 8년짜리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나 양도세 등에서 여러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혜택이 있는 대신에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를 5%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의무 사항도 있습니다. 2017년 8.2 대책 발표 때는 민간 임대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었죠. 그런데 2018년 9.13 대책에 이어서 이번 22번째 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폐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그리고 두 채 이상 임대시에 주던 소득세 20% 감면 폐지, 양도소득세 특례 폐지 등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다 없애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은 항상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저렴한 임대주택이에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모두 국가에서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재원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민간인들이 장기간 동안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는 대신에 저렴한 가격의 임대물건을 시장에 공급하면 주거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는 작은 혜택마저 빼앗아 버리려 하는 거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메이저 시공사들, 예컨대 GS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이런 업체들이 이 집합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해서 파는 영세한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공공 대신 오랜 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물건을 공급해주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없는 곳에는 투자도 없죠. 아무도 임대사업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앤다면 현재 임대사업 등록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전월세 시대대로 보증금을 올려받고 과태료를 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과태료보다 전세 올려받는 금액이 훨씬 크니까요. 여기서 전월세 4년 연장 등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서 혜택 없이 전국 집주인의 임대사업자화를 노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임대차 3법은 집이 없는 분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소득세의 중과입니다. 이미 2019년 12.16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를 2021년 1월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50%, 1년에서 2년 미만일 때는 40%로 인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집권 여당에서 1년 내 양도시의 80%를,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70%의 양도세를 내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죠. 이 개정안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징수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4기 신도시 지정입니다. 광명이나 시흥 등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2014년,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면서 신도시 개발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죠. 개인적으로는 잘했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을 공급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구도심이 아닌 외곽의 그린벨트나 이미아, 논과 같은 저렴한 땅을 싼값에 수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속도도 빠르고 거기서 쫓겨나야 할 원주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런 방법을 선호하는 겁니다. 머리 아플 일이 없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 주택 공급 효과를 볼 수도 있죠. 지난 정부에서 택지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이미 건설된 1기나 2기 신도시의 인프라와 그 주변의 일자리 공급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마당에 외곽에 신규 택지를 또다시 공급한다면 기존의 오래된 신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갈 것이고 멀쩡한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가깝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누구나 바라는 새집을 많이 건설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서울 시내 같은 구도심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을 허물어버리고 새 주택을 높게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단기 상승하고 추가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원주민은 이사를 가야 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 골치 아픈 과정을 겪기가 싫은 겁니다. 외곽에 더 많은 집을 지을 테니까 더 멀리서 출퇴근하라고 유도합니다. 지금 당장은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미 좀 늦긴 했지만요. 저 같은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세금도 대출 규제도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인근에 2에서 4인 가정에 살만한 아파트 입주 물량 후탄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가도 빠지고 매매가도 출렁이죠. 그만큼 집값을 잡는데 효과적인 것이 외곽이 아닌 구도심의 새 아파트 공급입니다. 역세권 초소형 주택 이런 건 백날 공급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도 전국에 2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 이상 물건의 대출은 아예 금지되고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위한 약간의 완화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2번째 대책도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세금 징수 정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21번째 대책 브리핑을 제가 해드릴 때 법인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한 것처럼 대부업체나 P2P 대출 업체 등이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10%나 되는데도 그냥 쓰는 거죠. 이 집이란 것은 필요 없으면 안 사도 그만인 의자나 선풍기 이런 재화가 아니에요. 사는데 꼭 필요한 필수제죠. 이러한 필수제에 잘못된 정책을 계속 가하니까 비정상적인 풍선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규제와 상관없이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물론 그에 맞춰서 세금도 많이 내야겠죠. 이제라도 집이라는 필수제를 사기 위한 이 수요를 힘으로 누르지만 말고 시내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번째 대책이 발표되면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번째 대책에 대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